9월 15일인데 너무 일찍 너무 일찍 불로 켜가지고 와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무튼 Happy birthday 혼자 노래 부르기에는 좀 이상하니까 우리 스테이! 이렇게 오늘도 아 오늘 뭐 잘 오늘 오늘의 아 긴장되네 아이고 어떡하지 새해 오늘 이렇게 특별히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아! 말하면서 아 어떡해 잠깐만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스테이도 언제나 항상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내 옆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스키즈 또 옆에서 많이 지켜봐줘서 너무 고마워 일단 스테이는 이 빛처럼 정말 많이 빛나고 앞으로도 많이 빛나줬으면 좋겠어 스테이 고마워 이제 소원 아 이거 뭐지?